파블로프 견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복어님 개복어님 써랑설레를 항상 화장실에서 듣다보니 이제는 써랑설레 인트로 나팔 소리만 들려도 돈꼬가 움찔거리는 파블로프의 개가 돼버린 구독자입니다 오늘도 회사 화장실에서 이어폰을 꽂고 개복어님 썰 중에서 군대에서 초자연 현상 경험한 썰을 듣다가 생각난 사건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었는데 이거 개복어님도 군대에서 나무를 배던 도중에 식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소통하는 듯한 미스터리한 경험을 하셨는데요 저도 군대에서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신기한 경험이 있어서 글로 한번 남겨봅니다 저는 2012년 육군으로 입대해 경기도 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있던 중대는 30명 40명 규모의 소규모 중대라서 주간 초병 근무는 매일, 야간 초병 근무는 일주일에 16일 나가는 그런 군생활을 했죠 사건을 겪은 날은 제가 산꺽을 갓 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야간 근무가 있었죠 평소에는 보통은 한 개의 초소만 담당하지만 훈련 상황이거나 상황이 터질 때 평소에 쓰지 않는 초소를 추가로 나갔는데요 익숙하게 잔구류와 총기를 챙겼지만 그날은 상황이 걸려있던지라 평소에 나가던 초소가 아닌 고가 4초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가 4초소는 평소에는 쓰지 않다보니 분위기도 의시년스럽고 선임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경험담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겪은 일을 짧게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초소 앞에 있는 철조망에 침입을 감지하는 깡통들을 달아 넣었는데 바람 안전 불지 않는 새벽 다닥다닥 붙어있는 깡통 중에 한 개만 미친듯이 다다다다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방 근무자들이 군악소리가 저벅저벅 멀리서 들리니까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아니 이건 진짜로 밑에서 땅 파고 있는 거 아니야? 간첩이? 깡통설은 워낙 뻔한 레파토리라 이야기를 자세히 풀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겪은 현상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들으시면 굉장히 오싹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상상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새벽 2시 근무였지만 후임 근무자가 없이 저와 부사수가 첫 번째 근무자였기 때문에 별도의 수화를 하지 않고 바로 초소로 투입됐어요 고가 초소이기 때문에 곧장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올라갔고 2층 눈높이 2m 정도 앞에 철조망을 비추는 기둥형 cctv가 있었습니다 고가 초소가 있고 앞에 cctv가 있고 그 앞에 철조망이 있대요 그 cctv 뒤에서 철조망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나 봐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위 그림에서 보이는 cctv에 시선을 두고 얼마 전 휴가를 다녀온 부사수 후임이 홍대에서 헌팅을 몇 번 했고 어떻게 놀았고 누가 봐도 개구라인 소설을 들어주느라 1시간 정도를 흘려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는 이상한 위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시선에 뭐가 이상한 건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죠 위의 그림처럼 제 눈높이 바로 앞에 있던 cctv에는 기둥부터 꼭대기까지 덩굴식물이 감겨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덩굴식물의 가장 앞대가리 부분 앞대가리 부분 여기죠 끝에 덩굴식물이 올라가서 더 이상 감겨 올라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덩굴의 앞부분이 마치 뱀의 대가리가 사냥감을 찾는 것처럼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던 것 때문이었어요 덩굴식물들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감아 올라갈 자리를 찾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것의 머리의 움직임은 눈에 보일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바람이 불던 날이면 이상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날은 나뭇까지는커녕 나뭇잎도 흔들리지 않는 바람이 없는 날 저는 그 덩굴의 머리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10초 정도 바라보다가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마음에 한창 자신의 홍대썰 구라를 늘어놓던 후임을 쳤습니다 후임은 하던 말에 멈추고 조용히 관등성렬을 대면서 하던 말을 멈췄죠 자 여기서 1차 소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후임이 하던 말을 멈추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던 그 식물의 대가리가 멈췄습니다 마치 우리 말소리를 감지하고 있다가 소리가 안 들려서 멈춘 것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멈춘 몇 초간 시간이 흐르고 후임에게 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돌리다가 초소 난간에 어깨에 걸쳐져 있던 K2 소총에 개머리판이 부딪히면서 깡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치 초소가 완전 쇠로 되어있으니까 이 순간 저와 부사수가 깜짝 놀라게 되는 두번째 소름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혹시 비오는 날 바닥에 있던 지렁이를 잘못 밟아서 미친 듯이 온몸을 빠르게 비트는 지렁이의 모습을 아시나요? 아우 개징그럽지 아니면 다큐에서 뱀이 공격을 받거나 싸울 때 미친 듯이 공중을 휘적거리면서 꿈틀거리는 모습 아시나요? 아우 소름돋아 어 알아요 CCTV의 꼭대기에 달려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던 그 덩굴 식물의 머리가 마치 넌 거기 있구나! 라는 것처럼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아우 징그러 아우 뭐야 몸통은 기둥에 매달린 채로 머리 부분만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기도 하고 몸과 분에 차오르듯이 부르르 떨기도 하면서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옆에 후임을 바라보니 후임은 이미 그것을 보고 돈이 겁나 커져있더라구요 땡땡아 저거 뭐냐 저거 덩굴 아니고 뱀 아니야? 라고 물으니 후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사모님 사실 저도 흔들리는 거 신기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초소 올라오자마자 흔들거리고 있길래 새끼빔인가 하고 자세히 봤는데 저거 분명 그냥 풀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것의 머리는 빠른 색도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였냐면 저렇게 빠르게 흔들리면 기둥에서 확 풀려서 그 반동으로 이 초소까지 넘어오지 않을까 두려움이 들 정도의 빠르기였죠 저도 후임도 그 순간 엄청난 공포를 느꼈겠지만 남자가 돼서 고작 식물 하나 보고 무섭다고 하는게 쪽팔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연한 척 장난 섞인 욕설을 그 식물에게 날렸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미 저와 후임의 목소리에는 무서움이 가득했었죠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려대던 그 식물의 움직임은 조금씩 느려지더니 마치 온몸에 기력을 한 번에 쏟아낸 듯 근무 교대쯤 머리가 아래로 축 처져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마치 구독자님들의 축 처진 그것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후번 근무자는 훈련 상황 시에 근무 지원을 나오는 다른 부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만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배수로 작업을 하러 대낮에 그 초소에 가봤을 때는 애초 작업을 했는지 기둥이 감겨있던 그 덩굴은 주변의 잡초와 함께 깔끔하게 잘려버려 있는 상태였죠 과연 그 식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동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덩굴 식물이라면 을에 새벽마다 그렇게 지랄을 하는 걸까요? 그때 그게 무엇이었던지 제 눈 바로 앞에서 보고 느꼈던 섬뜩함은 저녁하고 7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소름돋게 남아있습니다 믿으시기 어렵겠지만 밤나무들이 밤송이 어택을 받았던 개복원님이라면 믿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작성해봤습니다 이 썰이 반응이 좋다면 고대 바로 옆에 있던 사이비 종교 농장 관찰 썰 폭풍 쏟아지던 날 산비탈 배수군에다가 산사태에 휘말린 썰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파블루프의 견님께서 재밌는 글 올려주셨네요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제가 올렸던 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장 만든다고 그 행보가 나고 막 이제 다 와가지고 간부들 와서 막 이제 톱으로 갔다가 나무 썰이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나무들 썰 때였거든 그때 일어났던 그 얘기를 올렸던 썰인데요 군대에서 초자연 현상 경험한 썰 저도 그런 부분은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랑 아주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농촌에서 자랐고 거의 다 커서도 농사를 몇 년간 지었던 사람으로서 덩쿨이 제가 봤을 때는 저 덩쿨도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가 아마 더 자라고 싶고 더 많은 잎사귀를 만들고 싶고 자기가 더 자라고 싶어서 찾고 있던 거였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저렇게 막 무슨 뱀이 막 파닥거리고 무슨 뭐 지렁이 밟았을 때 막 그냥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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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듯이 그렇게 파닥 파닥 거렸다는 거는 너무 무섭네요 그거는 좀 정말로 무슨 뱀 같은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둘 다 확인했을 때 어 바로 앞에 있는 그 CCTV에 감겨있는 넝쿨이 풀로 보였었다고 하니까 뭐 바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군대에서는 굉장히 아주 작은 일도 예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밤에 심심하게 하면서 근무를 세우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그런 움직임이나 굉장히 작은 소리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여튼 소름 돋으면서 여름에 딱 알맞게 아까 전에 막 뱀처럼 꿈틀거린다 그러는데 거기서 소름이 확 돋았네 혹시 식물에 관해서 조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새끼가 왜 그랬을까 뱀처럼 왜 저렇게 난리 부르스로 치고 파닥파닥거렸을까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다면 댓글에다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썰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 썰래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장룡 여러분들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간첩 잡으시기 바랍니다 유바 NS customer 사랑 ьте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